윤기야 윤기 형 사실 이제 형이 이번에 수술을 하면서 굉장히 큰 공백이 있었는데 형이 없는 빈자리가 생각보다 멤버들이 컸던 것 같아요 직관적이고 되게 멋있는 형만의 그런 게 없으니까 사실 기자간담 때 정말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되게 그게 많이 형이 얼만큼 고생해주는지 그때 뼈저리 잘 알 것 같더라고요 같이 있을 때는 칭찬하는 게 되게 낯간지럽고 막 그러는데 형 저는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형이 사실 올해 되게 많은 곡들을 작업을 했잖아요 형 곡들 진짜 좋고 진짜 너무너무 훌륭한 곡이라는 걸 이 자리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네요 윤기야 너가 없으면서 멤버들의 분위기가 조금 다운되어 있다고 해야 될까요? 가끔씩 우리가 던지는 농담 중에 너가 한 마디 툭툭 던지는 농담이 터질 때가 많았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너무 아쉽다 건강 잘 챙기고 행복해라 행복해라 극복하ク이 철학 incarnation